저는 112입니다. 제이커입니다. 저는 스티브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마감 탈출 맵을 할 겁니다. 자, 여기 황금 사과가 다 있죠? 한 개씩. 아, 한 세트씩 뭐 가져가도록 하죠. 뭐죠? 우와, 검 있죠? 나무 검 한 개씩 가져가죠 뭐. 야, 방송자! 방송자야! 어, 저... 아, 뭐 아무거나 가져가세요. 어, 좋다. 아니야. 하나만 될까? 네. 그러면 수고리! 어? 이건 느리게 가는데 방송자 빨리 오사. 아, 예. 아, 예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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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나 부딪혔어. 죽으세요. 네, 스티브는 죽을 거야. 그럼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워요?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안 싸웁니다. 검은 뭐 할 때 쓰지? 검은 싸울 때. 근데 지금은 안 싸웁니다. 지금까진 잘하고 있죠. 근데 제 생각에도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지 않습니까?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아니. 헛. 나는... 나는 전문가. 릴리니 다시 가죠 네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있죠 다시 가요 이렇게 지사게 버그로 쓰다 릴리니 너무 해요 뭐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죠 올라가는 길도 안 주네요 근데 거미 꼭 필요해요? 뭐 꺼끄질 아니고 거물 들고 가면 뭐 나중에 못 써 결과 싸울 수 있지 그렇습니까 오늘 거미 챙겨야 되겠네요 이거 난이도 제가 일부러 지금 껐습니다 소울샌더에다 거미줄까지 깼다는 아 내가 옷을 먹었네 나만 먹겠지 네 저거다니 저기 소가 진짜 젖소같이 와 얼음에다 소울샌더 와 이게 뭐예요? 잘하시네요 저는 잘하는데 저사람이구나 불탔어 어떡해 저사람이 어떻게 하지? 어렵죠 역시 저 사람은 올라오면 한참 남았어요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 1년까지는 아니죠 아니야 난 꼭 참을 거야 그만큼 어이 방송작 뭐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미쳐버린다 아 간식 빨리 가 저 사람은 언제까지 죽을라고 적정에 저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라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죽나요 채팅창에서 보면 10번 8번 죽었어요 저는 또 죽습니다 아홉 번 너무 어려워요 아홉 번 죽었어요 아 진짜요? 1 2 3 엄청 많이 죽으셨네 자 10번 축하드립니다 10번째 사망을 축하합니다 자 10주년으로 기념파티 한번 하죠 자 10주년으로 기념파티 한번 하죠 아홉 번 CIA 아홉 번영 아홉 번영 아침 네 저는 넘어갔고요 당신이 조금 천천히 하죠 맞아요 천천히 합시다 차라리 지금 이승 초보자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의뢰님 죽었네요 한번 적으셨어요 저는 몇 번 적으신다고 제가 한번 TV 정도 해줘 저 죽은 지점으로 되돌아가기가 있네요 오 저 랭인데요 사근데? 저 사람 죽여버려요 저 이 블록은 몰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지금 방송자가 버그를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봐줍니다 당신은 여기서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이게 지금 중국짜리예요 점프를 더 해야겠어 점프를 더 해야겠어 봐라 왜 점프를 안 하시죠 그냥 찾지 말고 가죠 그냥 찾지 말고 가죠 먹어요 아 깜비 아 깜비 아 깜비 아 깜비 아 깜비 아 깜까 아 깜비 이게 끝이나보죠? 벌써 끝냈어요? 어? 누가 나 쳤어? 방송에서 이런 것 같은데 저는 못 깼으니까 같이 엔딩해요 저기 왕초보가 올라오면서 필 것 같아요 버거가 차라리 못하여 여긴 또 어디지? 뭐 먹는덴가? 저 버거 한 번 소개 좀 하면서 이 제이크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? 여기가 어디지? 들어가세요 들어가야 돼 따라오시죠 제가 아는 거 보세요 어? 쟤는 뭐 썼어? 그 사람은 함께해서 가보세요 이거 나이스에 주웠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떨어지면 되는 것을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어? 진짜 스트레스 잘 가세요 어? 뭐죠? 나이스에 주웠습니다 저한테 스트레스를 걸었잖아요 그 사람이 반성은 주소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반성은 조심히 믿어 왕초보가 어디서 한번만 봐주세요 그 사람은? 이 사람은? 오 근데 서러러네 róż구여 이 분irei 이거 뭐야 씨 även 40년 뭐하세요? 저기 내부엔 360분 저기 위에 올라가서 여진이 올라오세요 잠시만요 아니요 그냥 빨리 오시죠 여진이 근데 저 몇 번 죽었어? 이제 20번 넘을걸요 저기요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돼죠 어? 나 근데 올라왔다 나 이수 어머머 어머머 지금 오카이 개이들인데요?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죽으세요 저쪽으로 오게 드릴게요 그냥 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왜 눈볼이 있지? 저 지금 어떤 제작자가 미쳤어요 눈을 계속 뿌렸어요 눈을 계속 뿌렸어요 계속 본사람인 것 같아요 눈 땡땡땡뜨 뜨고 있던데 난 터보니 진짜 일초적이 안 됐어요 눈을 계속 뿌렸어요 눈은 목숨이 목숨을 근호 눈이 맺는 건지 눈이 맺는 게 눈이 맺는 게 눈이 맺 Acu 나이 아이스티 코 으 4 아 으 으 으 제발 으 으 아 촉을 뻗고 으 으 아 으 어 아 윤아 자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잠시만요 가보기보다 돼요 아 자 복수의 끝 자 클로징 하자 아 네 여기까지 크리퍼TV였습니다 저는 112요 저는 테이퍼요 저는 스피브 이었습니다 자 사람 죽일게요 끝